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은 메뉴는 토블룸 닭 초콜릿이랑 토블룸 오일이랑 초콜릿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맥놈 클래식이랑 맥놈 아몬드는 준비했습니다 누텔라도 발라서 먹으려고 준비하고 호시 우유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ismillahirrahmanirrahim 팍팍팍팍 their 매콤하고 매콤해요 매콤달콤해요 아삭아삭 매콤해요 음~~ 아삭아삭 불닭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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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초콜릿이 너무 커서 못 먹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